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만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어머를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어버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 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공간에다 공간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우주 Costava